기다려, 기다려. 앞으로, 앞으로. 딱 기다렸다. 혜연이가 움직여, 혜연이 움직여, 혜연이 움직이는데. 후바비 또 후방에서 움직입니다. 이승현. 자, 알아봤자, 얘들아. 이승현 압박당합니다. 이승현 압박당합니다. 이승현 살려냈습니다. 김가영. 하지만 김보경 뺏어냅니다. 김보경. 없어요, 선수가 없어요, 지금. 서기.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서기, 때려야 돼요, 서기. 때려야 돼요. 때려야죠. 빠르게 때려야 돼요, 때려! 때려! 때려, Planning!! 그전에 때려야 돼요, 욕심을 내야 데거든요. 그 필드 안에서는 스트라이커는 찬스가 나면 때려야 했다고요. 서기랑 김복이 형이 양보하다가. 너무 양보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제 후방에 좀 남아있던 이해정이 때렸습니다. 이준훈 형제를 보는 것 같은데. 골킥입니다. 이대로 거스랍니다.